제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W-LinkedLis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위해서 약간의 복잡도를 감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복잡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엘리먼트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그리고 두번째 인덱스에 25를 추가한다라는 거고요. 옆에 코드가 나올 건데 코드는 보지 마시고 엘리먼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세요. 너무 빠르죠?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새로운 노드가 위치할 이전 노드를 찾아야 돼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드를 보시면 코드 내용 100%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봤던 거예요. 템프1으로 이전 노드를 지정하는 거예요. 템프1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엔 뭐냐? 현재 해당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는 템프2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게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살짝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노드를 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다음 노드로 30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30에 다음 노드로, 이전 노드로 25를 지정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20에 다음 노드로 25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25에 이전 노드로 20을 지정을 하면 자, 이렇게 노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끝난 거죠. 어때요? 이전, 이후 노드에 대한 관계를 맺는 부분이 더 추가돼서 조금 더 코드의 양이 살짝 늘어났고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졌을 뿐 기본적인 동작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특정한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자, 현재 상태에서 한번 25를 삭제해 볼게요. 자, remove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를 삭제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덱스를 찾고 삭제한 다음에 이전 인덱스와 이후 인덱스를 엮어줬죠. 자,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의 이전 인덱스의 값을 찾아서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cur, 뭐 current겠죠? 네, cur의 변수에 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어... 25라고 하는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이 노드의 노드를 여기 보시면 toDoDelete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왜냐하면 얘를 지워버리면 20 입장에서는 30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템프라는 변수에 여기 있는 30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요? 자,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것을 toBeDeleted라는 변수에 담았고 그것의 next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코드 잘 모르셔도 되고 우리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cur, 얘는 temp, 그리고 얘는 toBeDeleted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쿵짝쿵짝해서 이제 삭제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해야 되는 20과 30이 각각 이렇게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과 30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이제 없어져도 서로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를 지웠어요. 그리고 20의 next로 30을 지정하고 30의 previous로 20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삭제가 끝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약간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약간 복잡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방향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링크드 리스트와 이 단순 연결 리스트 그냥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지를 다음 각자의 언어별로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